중국어 배우는 사람 진짜 있나요? 어떻게 하면 좋을까요? 계속 찍어갈까? 말까? 근데 여러분 데이크 보면 진짜 감동 많이 받아거든요. 아 정말 저 영상 보는 사람이구나 이렇게 생각했는데 찍어갈까? 그냥 넣으면서? 오늘은 여름에 자주 사용하는 중국어 같이 배워보도록 하겠습니다. 태풍이 왔어요. 태풍 얘기할 땐 입술 여기 물어야 돼요. 이렇게 코소리 나와주세요. 태풍 두어샤 도 다 돼요? 바 콩텨 다 카이 바 콩텨 다 카이 에어컨 켜주세요. 바 뭐뭐 다 카이 강원대에서 그 기계에 놓으면 돼요. 뭐뭐를 켜주세요. 바 댄시 다 카이 티비 켜주세요. 바 빙샹 다 카이 렌장구 열어주세요. 바 뭐뭐 다 카이 콩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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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콩는 공기 텨는 맞추다는 뜻이에요. 공기 맞추는 기계 에어컨 켜 콩텨 바 콩텨 다 카이 워샹 워샹 치 빙 치 렌 워샹 치 빙 치 렌 워샹 머 머 하고 싶다 치 먹다 빙 치 렌 아이스 크림 빙 치 렌 워샹 치 빙 치 렌 워 멈 추 하이 비 바 워 멈 추 하이 비 바 워 우리 바다 가요 하이벤 하이벤 하이벤는 해병 근데 한국어에서는 그냥 바다 가요 라고 이해하시면 돼요. 워 맨 추 하이벤 바 천 터베 바 타이 러 천 터베 바 타이 러 슬리퍼 신나세요 너무 더워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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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슬리퍼 한국에서는 슬리퍼 신고 회사 학교 다 다닐 수 있어요. 그건 중국에서는 안 돼요. 슬리퍼 신으면 예의 없다고 생각해요. 이것도 문화차이입니다. 시과 시과 타이 하오 치 라 시과 타이 하오 치 라 시과 슈퍼 타이 하오 치 라 너무 마시스요. 시과 타이 하오 치 라 와 왈예빙더 러 왈예빙더 오 왈예빙더 멈호 원하다란 됐지ницы account? 빙더 아이스 워íllбіń더 차가운 거로 주세요. 타이 러 메이이 тол 타이 러 메이이 protective 너무 더워서 입맛 없어요. 메이 멈음 입맛 없다. 太热了,没胃口,太热了,没胃口, 너무 더워서 이마 없어요,没胃口, 이마 없다. 我流了很多汗,我流了很多汗,流汗,流汗, 疹물 흐리다,이합사 배요,流는 동사,汗는 명사 배요, 그래서 문부 따라서 강원도에 다른 단어 들어갈 수 있어요. 我流了很多汗, 땅물まening 흐렸어요. 外面太热了,我不想出去。 外面太热了,我不想出去。 밖엔 너무 더워요. 나가기 싫어요. 와이 면 밖엔 타이 러 러 너무 덥다. 부샹 싫어. 추추 나갔다. 와이 면 타이 러 러 부샹 추추. 너무 더워서 나가기가 싫어요. 잘 이해하셨나요? 여름때 자주 서주세요. 자잰 타이풍 롤러 타이풍 롤러 러스 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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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太热了,穿拖鞋吧,太热了,西瓜太好吃了,西瓜太好吃了,我要冰的,我要冰的,太热了,没胃口,太热了,没胃口, 我流了很多汗,我流了很多汗,外面太热了,不想出去,外面太热了,不想出去。